안녕하세요 곽박사의 경제브리핑 오늘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즘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아요? 이게 약간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5월 말 지금이 보리꼬개죠? 햇보리가 여물기 전에 양곡은 다 떨어졌고 원래 지금 5월 중순, 5월 말 이때가 가장 배고픔이 극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날씨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민생경제. 실제 21세기 보리꼬개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무지하게 어렵죠 최근에 보면 40대, 50대 알바 지원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1년 새, 지금 작년부터 쉽게 말하면 이게 윤석열 집권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40대, 50대, 우리 중장년층들이 지금 알바전선에 많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볼까요? 아르바이트 지원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220%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3배 가까이 지금 40대, 50대들의 알바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규모를 보게 되면 예전에 한 2017년?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 한 40만 수준이었는데 이제 50만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해제가 됐죠 그러면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40, 50대뿐 아니라 고령자분들, 노약자 어르신들 어르신분들도 지금 근로이사가 상당히 많죠 65세에서 79세, 거동이 가능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거의 55%, 절반 이상의 분들이 근로이사가 있다, 기회가 되면 일을 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생활비 보탬이죠 최근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 흐름들이 지금의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는 계속 쭉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비해서 경기 침체는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언제까지나 은행 대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생계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중장년층 분들의 대략 어떤 분들이 지금 알바전선으로 나서시는가 보면 대략 평균 월 수입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대략 어느 정도 범위에 해당되겠는지 200에서 300만원 정도 전체 33% 그리고 이제 월 수입이 200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25% 그리고 300만원 이상 올리시는 분들도 20%가량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보게 되면 월 수 한 400만원까지 이를테면 우리 서민층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대거 알바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이죠 시금 만원이죠 그렇게 타산을 하시고 알바로 버는 비용들을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을 벌고 있다 그분들이 대략 한 30% 정도 되고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벌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한 20% 정도 그래서 알바를 많이 나서시는데 그분들이 올리고 있는 수입들도 대략 100만원에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아르바이트 시장이 새로운 경제 여건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의 아르바이트 하면 누구와 있어요 10대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알바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중장년층들이 이 알바 전설에 나서게 되면서 젊은이들과 지금 이제 경쟁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자리 싸움 논란으로 갈 수 있고 이게 자칫하면 또 혹시나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 이걸 또 세대 갈등으로 부추기지 않을까 젊은이들은 뭐 이른바 먹고 사신 만한 분들이 우리 밥그릇까지 뺏는다 라고 또 이제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또 중장년층들 중에서는 젊은이들 때문에 알바도 못하겠다 이런 식의 갈등이 또 부추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좀 있죠 최근에 이런 연상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변화된 생활상인데 이를테면 점심 밥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점심을 못 먹겠다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냉면 하나에 뭐 15,000원짜리가 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저도 얼마 전에 휴게소 갈 때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들러가지고 냉면을 두 개 시켰는데 그게 19,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9,500원 와 깜짝 놀랐어요 보고 지금 보면요 편의점이요 편의점이 원래 생활용품을 파는 데죠 음료수나 이런 거 파는 데잖아요 근데 이미 편의점은 점심시간에는 지금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점심시간에 편의점이 뭘 파는가 보면 도시락이 29% 그러니까 이제 점심용품으로 파는 게 도시락, 김밥 뭐 이런 거죠 삼각김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 지역은 편의점에서 주로 뭐 도시락이 많이 팔린다 그러고 대학가는 김밥이 팔린다는데 김밥은 뭐 삼각김밥이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되었냐면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일 끝나고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야간 알바 뛰는 야간에는 대리운전 같은 알바를 뛰고 주간에는 주로 이제 이커머스 관련해가지고 뭐 쿠팡 물류 배달 이런 식으로 이제 뛰는 거죠 결국에는 근로시간이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가끔 운동하러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단지에 막 새벽에 엄청나게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대량 뭐 한 5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배달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하루는 5시 시작을 해서 4시 5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또 출근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퇴근 후에는 또 여러가지 배달 요즘도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봐도 그죠 내부 매장에는 40대 아주머니들이 이제 주로 조리를 하시고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40대 아저씨들이 배달하시고 요즘에 패스트푸드점 대학생들 별로 없죠 그렇게 하시다가 또 밤늦게는 대리운전 이런 식으로 되면 24시간 노동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내몰려 버렸다 그러면 예전에 보리고기는요 6월 달에 보리가 나오면 보리고개가 일시적으로 소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21세기 보리고개는 탈출구가 있나 없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제 벗어날 길이 없다 금리도 지금 쪽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뭐 재벌만 혜택을 주고 서민들은 나몰라라 이럴테면은 각종 이제 생계비 관련한 필수 요금들을 계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민생이 매우 심각하다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내관이 바로 민생경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 서민층들 있죠 광범위한 대한민국의 서민층들이 지금의 이 문제점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정리시키고 재벌 중심이 아니라 서민 중심에 우리 국민 중심에 그런 경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간만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약간 좀 어수선하기도 한데 그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